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가 아닌데 하늘 어떻게 생겼을까? 지금이 뭐였지? 에이 나보다 더 답답하구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간다 간다 하는데 이야 나무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문화 같은 걸 좀 배운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맨날 이런 거 안 했어? 아이고 배야 진짜 왜 저러시지? 얼음 놀리는 거 아니야 아 킹받네? 온오라놈 되시는 거 같은데요 저때 구할 했어? 젠미니들이 많이 보던데? 젠미 젠미? 네 젠미니 젠미니가 누군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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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이력이신데 이제 너 진짜 잘하지